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토사구평을 시킨 건데 굉장히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맛이 완전히 간 거죠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서 봤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직전 이준석을 만나서 이게 아니고 여기 보니 이제 민주당 논평이 비상대책위원장도 용산이 결국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는데 당연히 결정 안 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그렇게 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났다고요.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준석이도 좀 느꼈겠죠. 상황이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저의 거취를 논의하려 미리 잡은 일정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만나서는 안 되는데 그거는 저도 만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만났으니까 자기 속내를 좀 더 내비춤 같아요. 그거를 이준석이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날 회동에서 김기현 대표가 자신이 거취 압박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했다는 것이 이준석의 주장이다. 이준석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기현 대표는 맹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회동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다. 불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김기현과 가까운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권 위기를 불러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김기현이 추천했냐 아니지 않냐. 누가 그 사람을 추천했냐 용산을 추천한 거 아니냐 이야기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이 아닌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점은 여권 위기를 자신에게 몰아가는 세력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일종의 항의 표시로 보인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소위 지금 저는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는 거 아니까 대통령 주변의 특정 세력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몰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피를 안 묻혔겠죠.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그런 여러분들 핵심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상대방을 쳐내기 위해 가지고 작당을 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언론을 동원하는 겁니다. 언론에 흘리고. 그 언론에 흘릴 때는 역정보나 이런 걸 흘려 가지고 상대방을 엄해하는 그런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유표로 시키고 그러니까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당대표지만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한 개인이 돼 버리고 김기현을 쳐내거나 이렇게 하는 세력들은 거대 세력이 돼 가지고 여론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그냥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가 이런 일을 국힘은 수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꼭 같은 일을 2020년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 뒤엎을 때 똑같은 걸 안 겁니다. 그때는 핵심 인물이 황교안 씨 여러분들 신임을 받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형준이 주동이 돼 가지고 한성교를 치고 그다음에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결정을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모든 이상한 정보들 다 언론이 유포를 시켜 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나쁜 놈이 돼 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들은 사람을 그냥 크리넥스처럼 여기는 겁니다. 사색당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더블당은 기본적으로 자기 편은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의의리라도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인 겁니다. 홀렐리지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쫙 밀리죠. 밀려 가지고 김기현이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내심 불쾌한 것이 어떻게 사람을 내보내더라도 정치라는 게 다 타협과 협상인데 좀 잘해서 국민들이 볼 때 안심할 수 있도록 포장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용태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는 못 내보내고 저렇게 쫓기듯이 뭡니까 그냥 페이스북의 이름 당대표가 페이스북에 글 달랑 남기고 그냥 쫓기듯이 나가서 되겠냐 이 이야기죠. 아침에서 이럴데를 이렇게 처리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냥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그냥 당대표를 그만두겠냐 이준석이 여러분들 전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마어마 여러분들 알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거친 내 입에서 그냥 뭐죠 검사처럼 거칠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피고인 다루듯이 다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당의 무기력은 바지 사장을 안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설칠 때 이미 예고된 거 아닙니까 그 한 축이 용산이었다는 걸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와서 뭐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비서실장인 김대기 씨는 물러나야 돌이죠 안 물러나가겠지만 바지 사장을 안친 것도 용산이었고 바지 사장을 안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은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 정당성과 합법성이 있어야 힘을 얻는 건데 상대방을 여러분들 상대방이 불법을 했을 때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본인이 정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n.y 갈매기 님께서 과연 그분은 부정성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겠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뭘 리가 있겠습니까 이 알림은 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나경원이 하게 두지 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5명이 찬성이네요 아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냥 훌리대로 그냥 나경원이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하면 되지 온갖 불법들은 자기들도 다 저지르면서 참 여기 아주 그린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네 여러분 국가일이라고 해서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분들 그럴 때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다 작전해가지고 뭡니까 상대방을 그냥 몰아내고 그냥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찐윤인지 아니면 윤찐인지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서울에서 이런 세석 경기도의 산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분당이 되고 더블당이 분당이 되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이런 하게 되면 수도권 전멸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세석이야 세석 강남 여러분들 3구 가운데 세석밖에 못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황 변동이 있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한 7.49% 조작하면 전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조건 하에서 이렇게 뭐죠 권력싸움 한다고 야단이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는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담으면서 그냥 그걸로 그냥 종친 겁니다 총선 패배 대선 패배 본인 퇴임 패배 그렇게 다 가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 사는데 좀 여러분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빠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잘 나오네요 한 분이 D님이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계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뽑은 사람을 이렇게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내쫓아대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냥 외모는 민주주의로 하지만 언제든지 제도와 절차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검사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30년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란 거죠 절차적 정당성을 항상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을 잘하지 않아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으로 뽑은 사람을 이렇게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내쫓는 게 맞나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15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니까 이견이 안 맞으니까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